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쭉쭉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쭉쭉쭉 아 시원하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델라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려깊은 아내였어요. 짐은 무슨 일이든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착한 남편이었지요. 델라는 짐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식탁에 앉아서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지갑 안에는 1달러 80센트가 들어있었지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어. 델라는 속상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비록 가난했지만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고 또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였어요. 델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얼굴로 서둘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델라는 한참을 걸어서 시내에 있는 가발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발 가게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저,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어머나,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은 싹둑 잘려서 짧은 단발머리가 되었지만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가게의 문을 나섰어요. 이 돈으로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야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며 선물을 사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근사한 시계줄이었어요. 짐의 금시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낡은 시계줄이 달려있었거든요. 델라는 20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샀어요. 기뻐할 짐의 얼굴을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요. 집안 가득 근사한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바로 그때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고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배고프죠? 어서 와서 저녁 먹어요. 델라는 태연한 척하며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델라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왔어요. 어서 열어보세요. 델라, 나도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 내 선물 먼저 풀어봐요. 그럴까요? 델라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머리핀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나지 않던 그 머리핀이었지요. 이제는 짧아진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핀을 꽂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델라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곗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선물이에요. 낡은 시곗줄보다 훨씬 잘 어울릴 거예요. 짐은 시곗줄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렀지요. 잠시 후 짐은 델라에게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이 선물들은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으니 잘 보관해 둡시다. 자,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내 시계를 팔았어요. 짐과 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모는 이 동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두 사람의 마음이 참 아름답네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럼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면서 고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 아가들 키우고 일하며 정말 바쁘셨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아빠의 수고와 가족을 위한 희생은 매일매일 커다란 선물을 받으시기에 충분해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보듬으면서 힘내보기로 해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일찍 코 자러 오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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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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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